안녕하세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 드디어 8월을 시작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방송에 올라가는 것은 7월 31일이지만 저희들 8월의 바로 월요일로 시작하기 때문에 위크 스터디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선고할 말씀은 다니엘서 1장에서 2장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승리한 삶 8월 위크 스터디 첫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교사를 양성하는 성경공부 교제입니다 지금 2016년 8월 저희들 다니엘서 전반전부 말씀인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표지를 조금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QR코드를 놓고 QR코드를 이렇게 스캔을 해서 방송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좀 더 그것이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QR코드 카메라 찾아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번거롭고 오히려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컴퓨터로도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띄우시는 것이 더 편해지셔서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이든 인터넷 홈페이지이든 유튜브에 들어가시던지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스마트폰 밴드에 접속하셔서 검색하기 찾기 해가지고 승리하는 삶만 치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떠요 승리하는 삶만 해도 밴드나 페이스북에서는 바로 저희들 링크가 뜨는데 유튜브에서는 승리하는 삶만 하면 이제 저희들이 채널 검색으로 넘어가야 돼서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하고 저희들이 항상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을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속사를 굉장히 강조해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 구속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잘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승리하는 삶 구속사로 찾으면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의 모든 강좌가 동영상 강좌는 유튜브 베이스로 하는데 국내 포털 업체들이 유튜브 검색에 조금 야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셔서 찾으셨던 가장 좋은 것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승리하는 삶 구속사로 찾으시는 거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승리하는 삶 구속사로 찾으시는 거 밴드에 들어가셔서 승리하는 삶 구속사로 찾으셔서 밴드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각각 구독하기, 조인하기, 팔로우하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따라오시면 동영상은 훨씬 더 손쉽게 여러분들께서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표지는 이것이 우리 다른 단행본에서도 어떠한 부분만 좀 확대해서 표지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올드시티 안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 안에 걸려져 있는 이 부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군데군데 바벨론 군사를 통해서 지금 끌려가는데 여러분들 페이지를 넘기면 안쪽 페이지에는 이쪽 반쪽이 이제 소개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화일에는 안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넘기시면 첫 번째 이너 커버 안쪽 커버에 흑백으로 인쇄된 것이 보면 이쪽인데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불타고 있어요 불타고 있는 데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바로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이번 달 표지 사진으로 저희들 선택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삶은 여러분들 구독하고 싶으시면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승리한 삶 구독에 대한 문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승리한 삶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페이지 맨 뒤쪽에 저희들 저작권에 대한 표시가 있고 회비 납부와 신청에 관한 안내가 있으면서 동시에 무엇이 있냐면 저희들 배송 받으시는 분들에게 항상 안내지는 없지만 강성 성경 연구원에 대한 브로셔를 저희들이 간단하게 만들어서 같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은 말씀 보급을 위한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 때문에 회원들을 가입해서 회원들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언제 한번 빨리 사단법인 강성 성경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열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브로셔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주시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학생들 또 말씀을 배우고자 하지만 어려워서 환경이 힘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지금 자리잡아 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박유일 목사님이 신문하시던 강성 교회나 그 주위의 동료분들, 제자분들, 백석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부담되는 가격이 아닌 월 만원 정도로 저희들 후원 계좌가 열릴 수 있고요 특히 2만원 이상 후원하시는 분들에게는 1년 동안 저희들이 10권의 책을 박유일 목사님의 강의 제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회원 같은 분들은 이 목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분들에게 책을 발송해 줄 걸 부탁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브로셔를 보신 분들은 계속적인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번 달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고 설명하다시피 발행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지 다니엘에서 1권을 통해서 우선은 이번 달 거, 8월 달 거는 편집이 돼 있고 다니엘에서 2권이 후반부 말씀으로 9월 달에 저희들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다니엘 서리가 1, 2권으로 나눠 있고 지금 현재 책들이 발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위크 스타드는 전체 내용을 보는 날입니다 사도행정과 비슷하게 다니엘에서도 전반 역사편, 후반 예언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 예언편에 대한 구조는 저희들 다음 달에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전반부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궁전에서의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소개하는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이번 주에 우리가 상고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너브갓네살, 바벨론 궁전에서의 너브갓네살에 대한 얘기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면서 엄밀히 말하면 일장에서 나오는데 질질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것은 신상에 대한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나오고 이제 이 세상 주권자 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군대 군대에서 특히 너브갓네살과 연결된 이 사건을 통해서는 무엇이 선포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당시 지구상의 최고 권력자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죠 그런 가정에서도 세상 지도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위험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시죠 무엇을 위해 치시고 이 세상 주권자들에 향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함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처신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마지막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어떻게 증명하시나 이것을 봤는데 다니엘에서는 이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바벨론 궁전에서 다니엘을 보면 처음에 포로 불려온 소수민족의 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보면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구속사의 중심,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항상 그 뜻을 담은 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연단시키고 어떻게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뜻을 선포하시는지를 보여줘요 이것은 2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요 우선 상황에 대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여기서도 동일해요 상황이 나타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우리가 지난달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점심적이고 그 언약에 맞게 꾸준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줌으로써 무엇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세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상황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더라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승리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냐면 하나님을 선포함으로써 나타나요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적인 조건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삼으셨는지를 보여주냐면 세상을 향한 선지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여줘요? 다니엘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바로 선지자, 왕, 제사장의 모습으로 일하는 것이 다니엘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대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이루어져요?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전반부 역사편에서 이 내용을 꾸준히 선고하게 됩니다 정말 이 내용이 너무나 정형적으로 다니엘에서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위크 스터디의 내용은 오늘 설명으로도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위크 스터디가 8월에 계속되지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각각의 주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것을 어떻게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쓰임받게 하는지를 상고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후반부 역사는 9월에 저희들 좀 더 구체적으로 상고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첫 달락, 역사서 안에서 전반부 역사서 안에서 이 두 가지 부분이 1번과 2번 부분이 이번 주 내용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너부갓네살 왕궁에 있게 된 다니엘의 얘기와 뜻을 정한 다니엘의 얘기, 다니엘의 지혜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서도 역사의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져요 우리가 지난달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면서 이 유라굴라 광풍 안에서 바울을 역사의 중심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심임을 선언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너부갓네살을 본 이 큰 신상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선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예언이고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너부갓네살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승리하신 것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실감 있게 볼 수 있는 역사적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축복받은 세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 어떻게 말씀을 상고하냐면 총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좀 더 이렇게 압축이 여러 가지 연합이 된 부분이 있죠 더 많은 구조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너부갓네살 왕궁에 있게 된 다니엘 부분이고 두 번째는 뜻을 전한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해석할 수 없는 왕의 꿈이 나타나고 기한을 얻었지 않은 지혜를 구하는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께 소명받은 그 소명자들을 선택하셔서 이거는 항상 연합된 형태예요 이 구속사의 능력이 계승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이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을 향해 드러나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도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와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위커스트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